자,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쿠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쿠키. 쿠키 이름이 너무 예쁘죠? 과자라는 뜻인데 자, 이건 사실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로그인을 하죠. 그리고 다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로그인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접속할 때마다 여러분이 로그인되었다는 사실을 서버 쪽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건데 이 http라고 하는 이 통신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팀 버너3께서 만든 이 htt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이 소위 상태가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상태가 없다는 것은 접속할 때마다 이전에 접속했던 상태를 다음 접속이 알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로그인을 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는 이전에 로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에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이제 네스케이프라는 예전의 웹브라우저 회사에서 쿠키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키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로그인하면 그 로그인된 상태가 계속 기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카트 같은 곳에서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쿠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그 쿠키에 대한 수업을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쿠키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수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의 시작이냐면 일단 쿠키 자체가 활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예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쿠키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세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세션이 뭔지 지금 안 알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션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인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증. 인증은 뭐냐면 회원가입, 회원승인, 로그인 이런 기능들이 다 인증이거든요. 그 인증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축소됩니다. 사용자의 최적화된 일을 개인화된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보완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쿠키입니다. 그래서 이 쿠키는 우리는 쿠키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배울 거지만 쿠키는 다음 주제들로 넘어가는 그 뭐랄까요 중간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쿠키를 활용해서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접속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접속하면은 카운트가 1이 올라가요. 그쵸? 제가 접속을 할 때마다 접속을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른 컴퓨터로 여기에 접속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오른쪽 화면은 이제 크롬의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걸 통해서 제가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왼쪽에 있는 웹브라우저와 오른쪽에 있는 웹브라우저는 서로 상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쿠키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다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는 A라는 컴퓨터 오른쪽에는 B라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했더니 같은 웹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오른쪽은 카운트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카운팅이 되고 왼쪽은 왼쪽대로 카운팅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사이트인데 접속한 브라우저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사용자마다 다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펙트를 열어보면은 네트워크 탭이 있죠. 이 네트워크 탭에서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리로드를 하기 전에 지금 제 컴퓨터에는 쿠키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데 쿠키를 저는 다 쳐버릴 거예요. 다 날려버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리소시스로 들어가서 쿠키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쿠키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중에서 카운트라는 것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키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 탭으로 온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리퀘스트 헤더와 리스폰스 헤더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리퀘스트 헤더 자 리스폰스 헤더를 보시면 set 쿠키라고 하는 헤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운트 원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뭐냐 리스폰스 헤더기 때문에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헤더를 보낼 때 응답 헤더를 보낼 때 set 쿠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운트 원이라는 값을 전송한 거예요. 그러면 저 set 쿠키라고 하는 저 이름은 약속되어 있는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저 set 쿠키를 보고 이 주소에 이 웹브라우저가 이 주소에 대해서 카운트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브라우저에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리프레쉬를 해보면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리퀘스트 즉 요청 헤더에 아까는 없었던 여기 보시면 카운트 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 헤더를 보낼 때 쿠키라는 값을 쿠키라는 이름으로 카운트 1이라고 하는 웹서버가 이전에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줬던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는 저 카운트 1이라고 하는 저 값을 웹서버 받잖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노드.js가 받습니다. 그럼 노드.js로 저 카운트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낸 다음에 저 숫자 1을 1을 더해서 쟤를 2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setCookieCount2 라는 이 부분입니다. 즉, 노드.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운트라는 값에 1을 더해서 카운트 2를 만든 다음에 리스폰스 헤더를 통해서 웹서버에서 웹브라우저에게 setCookie 라는 값을 set하는 거예요. 세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저 값을 받고 이제 카운트 2라는 값을 세팅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리퀘스트 할 때 자, 여기 카운트 2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카운트 2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로드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의 값이 1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쿠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